네 여러분 오늘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가 자신들을 향한 비판들이 쏟아질 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그런 식의 논리를 많이 펴죠 마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패막이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뭔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죠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것이 그러면 종교의 자유인가 라고 했을 때 종교의 자유는 한 네 가지 정도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선택 변경 혹은 무신앙 이런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강요받지 않고 종교로 차별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신앙의 자유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할 자유가 있고 행사 참석에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조직을 결성할 자유가 있고 집회를 주체할 자유가 있고 또 그런 조직과 집회에 참석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적 자유인데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할 자유가 있고 또 반대로 그러한 타 종교의 교리를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종교의 어떤 교리를 비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선교적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너무 맹목적인 비난이라든가 아니면 허위의 사실로 막 비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는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장된 자유는 맞아요 다만 이 자유가 모든 상황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종교의 자유가 현행법에 의해서 제한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교 조희성 씨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자칭 재림주 중에 한 명이었던 조희성 씨 같은 경우는 영생교 말 그대로 영생한다 자신을 죽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재물을 맡기면 마귀를 소탕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엄청난 금액의 재물을 주겠다라는 주장들을 펼쳤는데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조희성 씨가 처벌받을 당시에 대법원 판결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하나 담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 조희성 씨의 행위 자체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건 맞지만 종교의 자유 역시 보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는 특정한 때의 법률로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즉 종교의 자유는 무법함과 불법함과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해서 일삼면서 방패막이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마음껏 누리되 이를 벗어나는 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종교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또 어떨 때 제한을 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